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한잔 마셔봐 술이 들어간다 원샷 좋았어 언니 안 봐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다 우리 일찌감치 만난 김에 우리 언니가 동영상 찍은 거 한번 보여줄까요? 아메 아메 아 웃겨 지금 맥주 엄청 많다 와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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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메기 우리 매느리 한잔 하십니다 아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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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난 김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어요 네 저 이건 처음에 보기 좋아요 그죠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참 좋은 밤이에요 우리 병인 어디 갔지? 언니야 이거 내 친구다 호박 우와 언니야 호박이다 친구가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네 친구야? 어 호박 내 친구지 언니야 호박 못생겼는데?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지 포비에 족발 집에서 오늘도 이거 부르던데 안오나? 엄마 언니야 미안해 뭐라고 너 왜 갔다 왔어? 이게 뭐죠? 부부의 머리가 물이요? 부부부 술마시고 물을 많이 먹었어요 아... 진짜... 울겠네 또 울지 마! 아니 아니 조금 전에 딴 형이한테 물 좀 갖고 와줘요 아니 아니 자기가 요즘에 올로시가 폴라 물 마시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폴라가 엄청 끓이네 지금 폴라 배고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건배하나? 건배를 건배를 미안해요 저희 축구보가 우리 아래는 털보가 됐습니다 털보가 됐다고? 왜? 털보가 됐다고? 왜? 털보가 됐다고? 아 축구 봤다고 오늘 면도를 안해서 털보가 됐다고? 털보가 됐다고? 어 이거 족파 아니야? 응? 족파 아니고 마늘 종을 주지 않나요? 아냐 아냐 마늘 종 안주지 마늘 종은 봄이나 마늘 크게 나오는데요 그래 가매기는 겨울이 아 그래? 이거 파 파 파 파 네 족파잖아 마늘 종이 아니고 차인데 뭐 늦었죠 다 알게 정확한 거 맞을 것이지요? 흐흐흐흐흐흐He 옛날에 영양아 이모 부어주셔가지고 할며방에서 저와 마이네 가을인가 기울에 할며방에서 먹었으니 웬이야 뭐지? 뭐야? 정섭아 이 가맹이 줬는거야 알잖아 이모 부그래 가졌어 그래 우리 까먹었어 옛날에 가맹이 어 근데 깠어 뭐고 맞아 껍질 까가지고 먹었어요 그런 걸 먹네 요즘에 시뻥도 보여줬는데 엄마를 사서 까먹어야 맛있다던데 어떤 분이 고랑지 부분이라든지 칼집이나 그래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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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분이 가지면 사면 되지 뺏기가 까진 거 사면 안 되는 게 안 까진 거 사야지 이게 똑같이 그 맛이 끝까지 까져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사먹으면 안 되는데 겉이 퍽퍽해지겠지 지금 회식하고 있어요 우리 족발도 바쁠 때 미리 썰어놓으면 좋은데 미리 안 썰어놓거든 절대 어 족발도 바로바로 썰어줘야지 그렇게 말하고 엄마 바로 얘기했던 거 언니야 맛있어? 그럼 빵도 줄게 나 줄 거야 응 나 안주면 언니 배에 들어가라 아 요즘에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부딪히게 되게 좋네 난 나 싸주는 줄 알았다 언니야 거기다 널리로 먹냐 나 인사에 나는 자매들은 진짜 더 괜찮은 거 같아 맨날 이모가 언니야 언니야 뭐 이렇게 가면 돼 있잖아 먹으면 되게 듣기가 좋은데 빵 좀 사줘라 하하하하하하 빵 좀 사줘 빵 좀 사줘 내가 어떻게 말했을 때 언니가 옛날에 초계빵을 사줘서 너무 빨리 자라고 그냥 작아서 빵 비싼 거 먹지말라 그냥 말했다가 그냥 사놓을라고 빵 사줘 빵 사줘 사놓으라고 근데 안 사놨잖아 아니 나는 그냥 기승품 샀어 기승품 매도 따로 했잖아 근데 그게 맛있다고? 응 옛날에 엄마가 좋아했는데 알지? 카스테라 둥근 반달 모양 그래 맞아 맞아 둥근달빵 응 반달 모양 맛있었어 맛있었어 다 사놓았어 또 사줘 살살 녹았어 빵을 사줬는데 오빠가 맛있대? 천백 원짜리인가 천백 원짜리인가 그래 어머니 혼자 잡으신데 그걸 사시던데 아니 나도 아니 마트에서 기성룡 그런 빵 살 생각을 안 하거든 맛있어 맛있었다 맛있었다 아 아 근데 그저치 가면 아니